어제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이미 진행되고 있죠.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지 402일 만인데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접종 첫날 모습 송인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은 전국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 1,900여 곳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접종자의 편의를 봐줘서 15분 먼저 접종이 시작된 곳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보건소는 발열 체크와 예진 등을 거쳐 오전 9시쯤 시작됐습니다. 국내 1호 접종자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부산과 대구, 대전, 제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은 1호 접종자를 정해 공개했습니다. 접종 현장에서는 행여 중증 이상 반응이 나올까 봐 긴장하는 모습도 역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울 마포구 보건소에 마련된 접종센터를 찾아 의료진들을 혁명하고 접종자들의 건강 이상 여부를 살폈습니다.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국 요양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요양병원 의료진들로 1차 접종 대상자 28만 9천여 명 가운데 1만 6천8백여 명입니다. 2차례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2차 접종은 8주 뒤인 4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SBS 송인호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oleh